소림 초회착 때 정말 오래 했죠 이거 네 한 열 번은 죽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쩔수 없었어 어 근데 그때는 어쩔수가 없었어 오 정도만 그래 크으으으으으으으 여러분 탄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아쿠은 어렵겠죠 어 이쪽으로 가는거 아니었나 아 이쪽이 아니구나 레이라노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아 저기 저 녀석을 다 잡으면 이걸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쟤들 쟤도 쟤들 다 잡아가지고 넘어갈수도 있어 근데 쟤들이 37번정도 리젠이 되요 그면 총 37000포인트를 얻을수가 있지 하지만 보통 그렇게 안하지 왜냐 짜증나니까 보고픈 이모님 추코링 10개 감사합니다 나중에 너클 넣으면 너클을 손에 넣으면 이 보스전에서 근접 근까 이게 한번 아쿠무난 아이템웨어 난이도 깨면 건들리다나 주는데 그게 그걸 끼고 근접 밀리 데미지 풀업을 하면 쟤가 한방이래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 노가다 하고 가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럴려면 어쨌든 한번 깨야된다는거잖아 쟤기라이 어쨌든 한번 깨야되요 그럴려면 정말 싫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7일 챕터 끝날거 같다 그래 그래도 뭐 이정도면 어렵지 않겠네요 자 7 챕터 클리어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도 8챕은 비교적 짧은 편이라가지고 아마 할만할거야 비교적 어차피 얘들한테는 은신키를 못하기 때문에 이생모 있나 맞다이지 이생모 있나 맞다이지 이생모 있나 맞다이지 이생모Thanks 얘들한테 능심킬을 못하죠? 자 너 일어난 줄 알고 있었어 좋아 다섯 발 더 만들 수 있지만 아끼겠어 라이플로 애들을 처리하면서 가자 아니 이거 치지 마시고요 아저씨 아저씨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아 아저씨 성질은 아저씨 저기 앞에 있는 거 밀리로 부수라고 발로 차지 말고 그만차 헐겠다 헐겠어 자 안되겠다 이거 좀 밀고 얘를 밀어야겠어 그래그래 아저씨 성질은 아저씨 성질은 참탄 한번 짤짤하게 줘 참탄 한번 짤짤하게 줘 그리고 여기 이게 진짜 열쇠랑 석궁만 잘 활용하면 게임이 난이도가 많이 쉬워져요. 라고 하지만 나도 많이 말렸지만 게임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래. 페이크? 게임을 진행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 암튼 탄의 압박은 확실히 덜 받는 것 같애. 그래 여기 위험하지. 아 저거 또 내 아이템. 나 또 상자 날아간다. 나 저거 진짜 궁금했는데. 어? 아휴. 뭘. 아니 이게 왜 맞니? 어휴.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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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뽤 띠띠띠띠띠 아 참 나 아이템 없지? 자, 아마 이쪽으로 가면 그래, 이런 애들 요들, 요것들 요것들, 요것들 초에 쳤다, 이걸 몰라가지고 샷건으로 잡느라 탄을 다 써버려서 겁나게 맨탈이 나갔던 아주 슬픈 전설이 있어 그냥 발로 밟으면 됩니다 밀리 공격으로 때릴 수 있어요 발로차, 발로차, 발로차 여기는 아쿠모에선 좀 위험하겠다 여기도 얘들한테 맞아도 한망일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수류탄으로 잡아주고 나중에 여긴 노멀이니까 뿅 좋았어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들어보자 아, 이거 멀어지면 안되지 그래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 이따 그래, 이따 자 이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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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죽은 적은 안일어나요 자 이거 피 묻은 블록판 이 기묘한 판의 양측면에는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피가 가루질러 묻어있습니다 라고 하네 자 이거일거야 아마 그렇지 자 올라가죠 아 또 이거 레슬리 전용 연출인데 레슬리 아니면 루비 나니? 자 이쪽으로 가보장 자 박사 그래 박사야 박사야 그래픽도 그래픽인데 최적화 땜에 까이는거지 공설 버전, 레터박스라 공설에 맞춰진 불구조사의 적은 자단의 시설을Corps 투입시작업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 같다 진짜로? 정말 날아가다 난 완벽하지 않았다 특히 그런... 불쾌한 호스트 좋습니다. 그래서 너의 연구사님은 사이코패트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몸에 있는 것 같다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플루엔스와의 영향력이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그냥 의견이예요. 하지만... 그는 우리 죽을래요. 머리 안 터져도 완전히 죽은거면 상관없어요. 아니서도 자 그리고 이거 자 의사가 사라져버렸어. 자 세바스찬 카스테라의 일기 2009년 6월 16일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아 얘가 릴리구나. 릴리 유치원 첫 등교를 시켰다. 용감한 아인이 잘 해낼 것 같다. 마이라는 지난 3년간 정말 고생이 많았다. 육아라는 건 쉴 틈이 없는 일인데 이제야 좀 여유가 생기겠지. 여유가 생긴다는 건 크림슨시티 실종자 수사국에 복귀한다는 거다. 이곳의 실종자 수가 증가하는 모양이다. 근시일 내에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더 이상 수사할 사람도 남지 않을 거다. 모두 실종될 테니까. 물론 과장이긴 하지만 크림슨시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마이라가 이 일을 막는 데 힘이 될 거다. 워낙 일을 잘하는 여자고 천직에 복귀하는 걸 기뻐하겠지. 저쪽이야. 자 뛰어 뛰어 뛰어. 아이구. 그려 그려 그려. 그려 그려. 어이구 잘한다. 아 여기 열 수 있었어?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몰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챕터 8 클리어. 자 디 이블 위딘. 저번 시간이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자 이제 드디어 구 챕터가 시작이 되었어. 자 이제 드디어 구 챕터가 시작될 것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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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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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Dedicative Castellanos. 아.. 아.. 우리 거기 También. 아.. 또 많은 기억이 되었 к show up. 아.. 한숨 쉬는거 봐 그래 나의 독설에 한숨 쉬는 간호사 자 일단 업그레이드를 좀 해볼까 착 착하면 착 착하면 착 착착착착 좋아 선광볼트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주겠어 자 한 번 더 히로스가 어떻게 된거야 자 부지 화재 화재로 어린이들 순환 딸은 중상 부모는 어디에 빅토리아노 사유지에 헛간에서 놀던 어린들이 화재에 휘말렸다 17세의 딸은 혼수상태다 화재의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말했잖아 네 얼굴 봐서 그렇다고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 그래 아니 잠깐만 루비 이럴수가 자 또다시 엄한 곳으로 와버렸어 그건 PC판이죠 풀스포판에는 레터박스 옵션이 없습니다 풍수도 좀 말고 주세요 네 정투고 싶으시면 쿨스포판에는 레터박스 제거 옵션이 없어요 PC판도 얼마전에 유저 패치 유저들이 제거를 했다가 얼마전에 네 공식적으로 해제 패치가 나왔죠 옵션으로 그래 그래 난 여기 와 본 적은 없지만 그래 나는 누차 말하지만 여기 와 본 적은 없어 하지만 여기 여신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 따따라라라 아 벌써 3개야 빠빠라바라 이게 바로 열쇠를 까는 재미 어 잠깐 리볼버 장탄수 좀 업그를 해야겠다 이정도면 오늘 이브리딘 하는 유명 BJ가 없나 왜 이렇게 혼수 두는 애들이 많아요 분들이 많아요 직접 하세요 자 저 문이 잠겨버렸지 자 주사기 하나 얻어주고 자 챕터 9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